어? 나 마법 풀렸다! 이미 목소리가 바뀌었어요? 그리고 부개정이 되는 저주가? 죽을 때까지 어디로? 조심하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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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원안이다. 각오해라.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원안이다.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원안이다. 웬 지하주차장? 겁나 복잡. 님 어디론? 님이 개발자인데? 콜라. 까먹음. 저거 안흔들김. 에이 장식이네. 내가 겁쟁인가 봐. 오래돼 까먹었네. 히티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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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형 췄잖아요. 히티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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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티랐다.